삼양식품이 해외사업 부문의 역량을 집중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삼양식품 본사에서 김정숙 부회장 주재로 삼양식품그룹 경영 컨퍼런스를 진행, 통합형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김정숙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중기 전략 목표로 세운 주식 부문 글로벌 탑백 기업 진입을 위해 중기 핵심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질을 꿰뚫는 실행 목표를 세우고 지속해서 조직별 목표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 핵심 전략으로 핵심 사업 강화,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 브랜드 가치 증대,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확장, 미래식품 사업 진출, 지속가능한 성장 운영체계의 혁신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향후 겉면 등으로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소스 및 냉동식품 부문을 확대하며 핵심 사업 강화에 나섭니다. 1963년 처음으로 라면을 생산 공급한 삼양식품은 사업을 확장하며 지난해 기준 연매출 6,400여억 원의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